우와 대박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런 데를 다 와보네 그리고 사람도 없어 왜 사람이 없지? 1등석이에요 It is first class, right? Yeah 근데 되게 신기하다 이게 비행기야 그니까 되게 이런 것도 다 그대로 올 거 같아 완전 그냥 진짜 비행기 아 나 배고파 치킨 시저 샐러드 하나 시키고 아니면 식보드 플레이트 탄수화물 지금 안 들어갈 거 같아 뭔가 오래 굶어서 그런가? And one, 치킨 시저 샐러드 And... 홍립 Yep 다이어트 콩 다이어트 잘 먹겠습니다 Thank you 메인 회사가 나왔습니다 프로도 내 유튜브도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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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 나오는데? 와우 대박이야 오우 야 너 왜 이렇게 잘 찍어? 다음에 그 얘기는 짜지면 갑자기 야경이 책만 했을 때 그 경험하실 것 같아 아 근데 달리는 이렇게 후지를 다 먹고 나면은 안 돼? 빨리 빨리 치고 가더라고요 오우 mine 사과 lightning pearl 돌 암 암 암 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